경기도의회의 북부 분원이 신설됐습니다. 도의회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문을 연 도의회 분원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에서 열리는 첫 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 현장입니다. 19일 경기도 북부청 별관에 마련된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의 직무 공간과 상임위 회의실, 휴게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간 북부 도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수원까지 가야 했지만 이제는 의정부 북부 분원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실국과 북부서재 공공기관의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북부 분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북부지역 도의원과 도민이 함께하는 정담회라든지 회의를 수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부지역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수원 본원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조례계측 심의와 같은 의회 업무를 보기 위해 수원 본원을 방문하려면 3, 4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이번 분원 신설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 거라 기대합니다. 지역 민원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북부지역 도민들이 가까운 데서 편하게 도의원들을 만나서 전화도,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각종 규제로 소외됐던 350만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지방자치 역사상 첫 사례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경기도 균형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